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2017년이 가고 2018년이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2018년에는 항상 좋은 일들만 있고 새해 복 많이 받아서 공부하시는 거 아니면 건강이 나쁘신 분들 등등 해서 모든 일들이 항상 잘 풀리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2018년에는 더 다양한 컨텐츠와 더 전문적인 생물 지식으로 여러분들한테 다가서겠구요 자 우리 고나가 인사를 하겠다고 해서 데려왔습니다 자 고나야 아이가 자 아이가 아이가 고나가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신이 났어요 자 고나야 여러분한테 인사하자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나야 이리와봐 다리 추워? 다리 추워? 아니야? 좋아? 자 미끄럼틀 사봐 고나야 미끄럼틀 못하네 오 힙합 좋아 자 고나야 아빠한테 절해보세요 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도 인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여러분들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안녕 10시 안녕 안녕